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자 오늘은 6평 대비 캐스트로 선생님이 강조하던 이야기들 어떤 이야기를 강조했었나 한번 떠올려 보시면 6평이 수능이야. 6평을 대하는 자세, 대하는 태도, 6평을 준비하는 과정이 그대로 수능을 준비하는 과정이 될 거고 수능을 대하는 태도가 될 거야. 그래서 우리는 6평이 수능인 듯 달려가 봐야 돼. 6평이 끝인 듯, 6평 뒤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게 마지막인 듯 최고의 인생 이렇게 공부한 적은 없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번 해보자 라고 7주 전, 5주 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말이 사실은 맞지만 6평이 약 2주 정도 남은 지금 이 시점의 수험생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더더욱 6평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을 거야. 이 6평은 3월 학평처럼 아직은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평가원에 성적이 안 나와도 좀 괜찮아 라고 치부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니까 또는 5월 학평처럼 이건 평가원 문제는 아니잖아. 내가 성적이 좀 안 나왔어도 문제가 좀 이상했던 거 아닐까? 라고 치부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겨울부터 시작해서 수험생활을 딱 반으로 나눴을 때 상반기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는 정말 평가원의 테스트를 받는 시험이기 때문에 6평의 성적 이후 여러분들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고3들은 6평 성적을 기준으로 수시를 쓸지 말지도 고민을 할 거기 때문에 N수생들은 내가 다시 한번 도전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를 고민하는 그런 시험이 될 거기 때문에 모두에게 6평을 대비하는 선생님들도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들과 비슷한 감정으로 압박감을 가지고 있는 시험이에요 근데 6평이 그렇다 보니 2주 정도 남은 지금 시점 또는 조금 더 시간이 흘러서 1주 정도 남은 시점이 되면 인간의 본능상 너무 압박감이 크고 진짜 잘 봐야 될 것 같고 6평 못 보면 큰일 날 것 같고 6평은 진짜 내 실력을 테스트하는 너무너무 무서운 시험인 것 같고 이런 너무 잘하고 싶고 잘하려고 하다 보면 그 중압감에 반대되는 행위를 해요 내려놔버리는 도피를 해버리는 그래서 지금부터 공부를 쭉 열심히 하던 사람들은 그것들을 정리하고 그걸 바탕으로 실전 연습을 하게 될 텐데 이것저것 손에 잘 안 잡힌 수험생들은 지금 이 시점쯤이면 6평 대비가 잘 될까? 이렇게 해서 성적이 잘 나올까? 차라리 여름에 열심히 해서 9평으로 한번 포커스를 맞춰볼까?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할 거야 근데 그게 사실은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면 압박감이 그만큼 커지고 부담스러워지고 그러다 보니 도피하려고 하는 본질에서 나오는 핑계들이거든요 근데 그 도피하려고 하는 그 태도가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9평에도 수능에도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준비를 했든 또는 그렇지 못했든 지금부터 시작이다 라는 생각으로라도 남은 2주 동안에도 많은 걸 바꿀 수 있거든요 하루 공부하면 하루 공부한 만큼 바뀌는 거거든 그게 6평을 바꾼다를 넘어서서 결국은 수능을 향해 가는 과정에 오늘 하루를 버리지 않고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캐스트에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6평은 6평이야 지금까지 했던 얘기와는 다르게 6평은 6평이지 수능이 아니야 6평에 대한 압박감으로 수능을 망치는 수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오늘 하루 내일 하루 이 2주를 망쳐버리지 말자고요 6평은 6평이야 연습이야 연습 제대로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6평은 6평이지 수능은 아니니까 너무 큰 중압감에 힘들어 했다면 그거 덜어내시고 조금은 가볍게 수능 아니니까 괜찮으니까 조금은 가볍게 접근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이제는 거꾸로 가져야 돼요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되게 욕심이 생기거든요 잘 보고 싶어 이번엔 좀 성적이 나왔으면 좋겠어 나올 것 같아 기대를 하게 돼 기대를 하게 돼 힘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성적이 잘 안 따라와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열심히 했으니까 됐고 그래 재미있게 연습 한번 해보자 6평은 6평이지 수능이 아니니까 괜찮아 라는 생각으로 이어가시고 아직 손에 잡은 게 별로 없다면 뭘 해야 될지 아직도 정신이 없다면 그런 분들은 지금부터 2주간 시험 대비라는 것을 해보자 뭘 해보지 지금까지 열심히 개념 기출 분석 만약에 했다면 그렇다면 남은 기간 동안은 실전에 대한 연습이니까 실전 연습이라도 해보자 지금 2주 동안 다시 각 잡고 개념을 싹 훑어내기에 시간이 좀 부족할 거고 기출 전체를 분석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거든 그럼 그런 경우에는 이럴 수 있어 거꾸로 실전 연습을 하고 그 실전 연습을 실전 연습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발견이 되는 본인의 허점 그걸 채우기 위해 다시 거꾸로 그 부분에 해당하는 개념과 기출로 돌아가서 그 부분을 채워주면 의외로 아는 걸 계속 아는 내가 알고 풀 수 있는 것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게 마음이 편하니까 근데 그것 말고 의외로 실전을 통해서 구멍이 난 부분들을 체크하고 그 힘든 부분 내가 마지막까지 밀어놨던 부분을 이제 마지막으로 채운다면 생각보다 효율적인 시험 대비가 될 거예요 생각보다 빈틈을 메꿔서 원래 잘하던 건 두고 내가 못하는 부분 나한테 허점이었던 부분들을 채워서 생각보다 탄탄해진 짧은 기간 안에 가장 효율적인 실력 변화를 일으킨 결과 6평을 잘 볼 수도 있거든 그래서 생각을 지금 이 시점은 약간 긍정적으로 바꾸자고요 6평은 6평이지 수능이 아니에요 가볍게 재밌게 연습을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뭐라도 해보자 라고 했을 때 뭘 하지? 라는 질문 정말 많이 해요 선생님 뭘 해야 될까요? 저 지금까지 제대로 공부를 안 했는데 뭘 해야 될까요? 라는 친구들이 있어 그런 친구들에게 선생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것 중킬러 스팟이라고 하는 가장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부분 중킬러들로만 이루어진 하프 모의고사를 개강을 했으니 중킬러 스팟이라는 중킬러가 나는 좀 무서워 그러면 그 중킬러만 모아놓은 하프 모의를 짧은 시간 동안 실전 연습하시고 풀 모의를 다 하기에 부담스럽다면 중킬러에 해당하는 하프 모의를 풀어보고 채점하고 맞았던 틀렸던 선생님 해설 강의 들어보고 해설을 들어봤더니 아 내가 이 부분에 허점이 있구나 라고 분명히 체크를 할 거기 때문에 매 강의마다 중킬러 스팟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허점을 채우게끔 하기 위해 레퍼런스를 달아 놨어요. 강의마다 각 문항마다 이 문항을 해결하기 위한 개념 에센스의 개념 또는 텐데이즈 개념 완성을 이용할 수 있는 개념 개념 에센스를 들으신 분들은 또는 그 파트에서 내가 진짜 너무 모르는 것 같아 라는 분들은 개념 에센스의 몇 강, 몇 분, 어느 부분을 들어라 하는 곳으로 찾아가서 들으시면 되고 아 이 부분을 살짝만 메꿔주면 될 것 같아 또는 개념 에센스 강의를 듣지 않아서 개념 에센스로 돌아가서 확인을 하는 거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텐데이즈 개념 완성의 몇 강, 어느 부분 이렇게 지정을 해놨으니까 그 문항에 대한 개념을 채울 수 있도록 그 부분만 빠르게 채울 수 있도록 레퍼런스를 각 강의마다 첨부 파일로 올려놨어요. 그걸 확인해서 돌아가 보시고 그리고 기출백선 혹시 요 어떤 엔제, 지금 줌킬러 스팟에 들어있는 본인이 틀렸든 맞았든 어려웠던 그 문항과 유사한 기출을 한번 풀어보고 싶다. 그러면 선생님 기출백선에 몇 번을 풀어보라라는 레퍼런스 안에 개념으로 돌아가실 분들은 개념 에센스나 또는 텐데이즈에 이 부분을 참고하라라고 돼 있고 기출을, 유사 기출로 한번 연습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기출백선에 몇 번을 풀어라라고 돼 있으니 그 레퍼런스를 이용해서 그 부분만이라도 채우시면 거꾸로 실전이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 다양한 역할 중에 내 마지막 허점을 발견하게 하고 그것을 채우는 생각보다 효율적인 탄탄한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들이 완성이 됐다라고 느껴질 때 또는 나는 줌킬러뿐만이 아니라 전체 100분, 30문항에 대한 운영을 연습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 유평 대비 천우신조를 이용해서 여기도 레퍼런스가 달려있기 때문에 같은 방법으로 그 부분을 채우시면 그러면 이 정도만으로라도 이 정도로라도 개념과 기출만 하다가 또 시험을 보러 가면 마음 한켠 나는 실전 연습을 전혀 하지 않았어 새로운 문제에 대한 연습, 훈련을 하지 않았어라는 스스로의 불안감을 느끼거든요. 그러면 또 지면서 들어가니까 이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라고 할 수는 없어 지금 시기에 그렇다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면서 내가 잘하는 부분을 또 다지기에는 시간이 부족해 부족한 허점들을 채우는 데 시간을 활용하자라고 했을 때 지금부터 줌킬러 스팟과 천우신조 그리고 그에 붙어있는 레퍼런스의 강의들 부분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걸 쫙쫙 뽑아주는 그런 도움이 되는 강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앞에 선생님이 뭐라도 하자라고 해놨잖아요. 뭐라도 해보자. 선생님 뭐 할까요? 이 정도라도. 이 정도라도 하면 진짜 다른 어떤 변화를 다른 결과를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선생님은 확신합니다. 이 정도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바뀔 거라고 확신해요. 한번 해보세요. 뭐든지 뭐라도 한번 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태도. 그게 중요해요. 육평이 우리에게 주는 그 연습. 그 연습이 그 당일날 실전 연습보다 훨씬 더 큰 의미는 육평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연습이고 그 연습, 그 과정에 대한 연습 안에서도 제일 큰 반드시 우리가 겪어봐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연습 중에 진짜 연습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태도예요. 끝까지 내려놓지 않는 것. 뭐라도 하는 것. 뭘 하면 제일 좋을까? 내가 수험생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 라고 했을 때 실전으로부터 거꾸로 빈틈을 찾아 돌아가는 것. 그리고 빈틈을 찾아 돌아가서 뭐라도 하다 보면 이 레퍼런스 안에 있는 문항 하나를 풀다 보면 이 금방에 두세 개 정도를 채우면 더 확실하게 끝내겠다. 또는 텐데이즈나 개념 에센스에 해당하는 그 관련 개념을 짧게 듣다 보면 앞뒤로 조금만 더 하면 조금 더 넓은 범위로 허점을 채울 수 있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될 거라고. 뭘 해야 될지가 보일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마지막 2주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너무 중요한 중킬러스팟 6평대비 천우신조 이렇게 두 개의 하프모이와 풀모이를 6평대비로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무리가 되고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했던 건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예요. 남은 2주 동안 꼭 해보세요. 꼭 반드시 해보세요. 선생님이랑 겨울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했던 여러분들이 지금 지쳐서 막 쓰러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될 겁니다. 됐나요? 네, 오케이. 이번 주 퀘스트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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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